자 한 발로 오래 들고 있디 대사님 내가 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명진 라이더님입니다 자 지금 몇 초 동안 이제 들고 계신거죠? 지금 한 3시간 됐죠 리프트만 지금 4시간 타는 거니까 네 3시간 타고 1시간만 더 들고 있으면죠 조금 이렇게 어때요 지금 점점 어? 오른쪽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웃고 계시죠? 이제 좀 몸이 풀리는 것 같네요 3시간 들고 있었더니 이제 3시간 몸이 풀리네요 정상까지 이게 또 완주 가능하겠습니까? 정상까지는 힘들군 제가 3시간 딱 1분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제 1분만 들고 있으면 되는거죠 아 아 대답네요 자 3시간 1분 정확합니다 네 이상 리프트에서 급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뇽 그것은